대지동 논술혁명 박기호 안녕하세요 대지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8월 중순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시 원수 접수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원수 접수를 어디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당장 코앞에 있는 10월달에 논술보는 실입대 논술 어떻게 준비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올라와서 실입대 논술에 대해서 여러분 Q&A 영상 하나 찍겠습니다. 자 문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문제가 3개 나와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문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세문항이 나온다 이거. 세문항이 나오고 입시 요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원수 뽑는 인원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고 일단 공부방법부터 자 이게 3번이 천자 쓰는 거예요. 천자 쓰는데 자신의 의견 쓰는 거예요. 견해. 그래서 견해 제시형이다 이거야.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2번은 지금 보듯이 이거 뭐야? 그래프가 나오지? 그래프. 자 400자 내외의 통계 통계 그래프. 400자 내외의 통계 그래프.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 이유를 추론하는 거예요. 이유를 추론하라. 자 문제 1번은 600자 정도에 자 요약하는 것과 그리고 비교형이 나온다 이거. 이게 문제 유형이다 이거. 제시문 가의 주장을 제시문 가의 주장을 250자로 요약하라 그랬어요. 요약하라. 그리고 주된 관점이나 견해가 가와 다른 제시문 가와 대립되는 제시문을 나 가 라 중에서 찾아라 이거. 모두 찾아라 이거. 셋 다 될 수도 있고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전형적으로 보통 두 개 나와. 두 개. 두 개 찾아서 두 개 찾았어요. 이태까지 그랬다고. 기출문제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 각각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자 그럼 이제 이게 차이점 쓰는 거. 즉 비교하는 거지. 비교하는 걸 350자로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 이거는 요약하세요. 그리고 비교하세요. 이게 문제의 본질이구나. 다음 제시문 2번을 보면 제시문 2번은 야 이거 그래프가 나오고 그림 1, 그림 2를 해석한 다음에 그림 1과 그림 2가 의미하는 걸 각각 기술하고 자 그림 1과 그림 2의 의미하는 바를 각각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림 1과 2가 같은 기간에 공존하게 된 이유 그림 1, 2가 공존하는 이유를 추론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묻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기술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의미를 각각 기술하라고 했으니까 설명하면 돼. 설명. 공존한 이유를 추론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설명이에요. 설명하세요 이거. 설명하세요. 자 이 그림을 보고 설명해보라 이거. 다음 문제 3번 보기는 하나의 가상상황이다. 이런 정부의 입장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보기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또는 반대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이거. 이거 선택해서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에 정당화하는데 선택한 다음에 이 논리를 정당화하는데 정당화할 때 제시문 모두를 활용하라 그랬어요. 제시문 모두 활용하세요. 제시문 모두 활용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관점과 같은 제시문의 논거를 지지하고 그럼 가 나 다 라 네 개 제시문이 있는데 같은 것 찬성 쪽이 이게 찬성 쪽이다. 같은 것을 지지하고 반대쪽을 비판하고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해보라 그랬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네. 이런 식으로 이게 시립대다. 순응 체제가 없네. 순응 체제가 없고 과거에 교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추천하는 추천이 있었는데 추천 다 없어졌어. 그냥 막 지원하면 돼. 순응 체제가 없고 교교 추천도 없어졌어. 자 그리고 이제 논술로 논술로 100% 뽑는 거야. 자 사업에서 뽑은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논술을 뽑은 다음에 그 동점자일 경우에 동점자가 아니고 미안해. 1단계에서 100% 뽑는 거야. 1단계 100% 뽑은 다음에 1단계 2단계에서 논술 점수와 내신 점수를 다시 합산해서 그래서 내신을 반영하게 되는 거야. 자 이 정도가 이제 시립대야. 그럼 여기까지 살펴봤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견해를 주장하라. 이건데. 그리고 정당화해봐라. 이걸 지금 주장하고 이렇게 문제 푸는 건데 글자수 봐봐. 자 600자 400자 1000자 그래서 총 2000자의 글을 써야 되고 그리고 세문항을 풀어야 돼. 시간적으로 되게 빡빡해. 왜? 제시문 수준이 굉장히 높아. 제시문이 어려워. 그래서 제시문 보면 어떤 게 나오는가 보자. 제시문 보면 제시문 가 비문학 제법 길지? 제시문 나 문학 제시문 하나 있고 제시문 다 비문학 제시문 있고 제시문 나 이거 이제 비문학 제시문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봐봐. 이제 제시문 4개 비문학 3개 문학 제시문 1개 자 그와 별도로 비 어 이건 1번이고 2번에서는 통계 그래프 통계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래프 나와 이렇게 자 이렇게 제시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 문제를 풀 때 간단해. 어떻게 대비하나요? 이렇게 대비하면 돼. 대비법 문제는 알았어. 어떻게 대비하느냐? 이렇게 대비하세요. 논술 문제는 논술 문제는 공식으로 풀 수 있다. 논술 문제는 공식으로 풀 수 있다. 왜? 논술 문제의 유형이 논술 문제의 유형이 아래 이렇게 6개밖에 없어. 요약해라. 비교해라. 비판해라. 설명해라. 대안을 제시해라. 네 견해를 주장하라. 이 6개밖에 없단 말이야. 이 6개밖에 없고 이 6개를 접근하는 공식들이 있다고. 공식대로 풀면 돼. 요약은 어떻게 하는데요? 요약은 비문학을 어떻게 요약하느냐. 일단 논술의 독해가 논술의 독해 방법이 요약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논술에서 독해 왜 하니? 요약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문학 비문학 통계의 독해 방법이 존재한다. 이것도 공식대로 독해하면 돼. 비문학은 P Q의 구조로 돼 있어. 즉 주장과 근거의 구조로 돼 있어. 그래서 요 주장만 잘 찾아내면 돼. 소주제물을 찾아내는 공식이 반 지 술 술이야. 반복되는 단어가 주제어다. 지시 결론 문장을 지시하는 게 있어. 접속사와 명제가 있어. 접속사와 접속부사 접속사를 찾거나 접속사가 없으면 명제로 돼 있다. 그러면 결론 문장을 찾을 수 있다. 서술어는 안긴 문장의 서술을 찾아라. 그러면 그게 메시지다. 상술어는 부연 예시 열거 등등이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반지술술 공식으로 찾으면 돼. 그러니까 1번 문제는 제시문 가를 요약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비문학이었고 반지술술 공식으로 독해를 하면 된다. 그래서 요약하면 돼. 문학은 주체와 객체를 분석하는 거야. 주객법. 주체와 객체 사이에 공식이 행 대 원 결을 찾으면 돼. 행위 대립행위 원인 즉 동기 그것의 결과 즉 의의를 찾아내면 돼. 문학 작품은 통계는 X와 Y 사이의 관계야. 즉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찾아내는데 공식은 쟁 변 상 특으로 찾아보자. 쟁점이 뭔가 변수는 상관관계가 있나 인과관계가 있나 특이점이 있는가 이렇게 찾으면 된다. 그래서 통계 그래프 독해 2번 문제는 통계 그래프에 대해서 독해하는 거니까 그림 1, 2를 독해하는 거니까 뭘로? 쟁변 상태로 독해를 하면 된다. 그 다음에 1번 문제에서 요약하고 비교하라 그랬잖아. 요약은 끝났고 비교해보라 그랬어. 그럼 비교하는 거니까 비교의 공식을 동원하면 돼. 그게 뭐야? 공 기 차 대 공통점을 찾으세요. 그때 기준을 제시하는데 기준은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하세요. 차이점은요. 어떻게 찾는다고요? 대칭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게 1번 문제를 푸는 요령이야. 의미 있는 기준과 대칭을 제시하면 1번 문제 풀 수 있다. 그리고 요약하는 방법으로 요약하면 된다. 이게 1번 문제 해법이야. 1번 문제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풀면 된다고. 1번 자 2번은 그래프, 그림을 쟁변상톡으로 읽어냈어. 통계로 쟁변상톡으로 읽어내고 다 설명하라야. 설명하라. 추론이 설명해보세요. 이거야. 그래서 설명형에 해당해. 그러니까 통계, 독해, 공식과 설명을 동원하면 문제 풀 수 있어. 이건 2번은 이렇게 푼다. 3번은 찬성과 반대 주장을 하되 정당화해보는데 모든 제시물을 다 활용하라 그랬으니까 주장하기 공식을 이용합니다. 주의 반제제 활용하면 돼. 주의 반제제 주장 나는 찬성하는 쪽을 지지합니다. 이유 왜냐하면 만약에 제시문들이 가와 나가 찬성 쪽을 지지한다면 가가 이런 측면에서 옳아요. 타당해요. 나가 이런 측면에서 타당해요. 반론 그런데요. 반대쪽 주장에서는요. 제시문 다와 라에서 반박하는 내용이 있어요. 재발론 그런데 제시문 다는 틀렸어. 제시문 나는 이런 점에서 틀렸어. 그래서 제주장 따라서 나는 찬성이 타당해요. 라고 글을 쓰라. 이거야. 이게 3번 문제. 3번 문제 이렇게 풀면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공식으로 다 되는 거네. 어떻게 요약과 비교하는 공식으로 1번 요약과 통계 그래프 요약과 설명하는 문제 2번 주장하는 거 3번 이렇게 해서 이걸로 시립대는 끝나네. 그래서 시립대 적용 공식이다. 시립대 적용 공식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혹시 설명하라 대신 비판하라 나와도 공식은 통계 그래프 사용하고 설명과 비판의 공식 들어가면 돼. 그게 뭐야? 대 지 기 내 활용하면 돼. 설명할 대상 설명할 대상은 이 그래프의 공존 이유야. 그 다음에 그래프의 의미 의미 그게 설명할 대상이고 설명할 지점은 그래프 안에 있어. 대상 안에 있고 기준은 외부에 존재하고 이 기준에 따라 이 지점을 비교하는 내용 또는 비판하는 내용을 만들면 되니까 공식 대지기내 사용하면 돼. 그래서 정리하면 요약 비문학의 요약 반지술술 문학의 요약 행대원결 행대원결 통계 그래프 쟁변상특 이렇게 반지술술 이 공식 이용해서 요약을 하고 독해를 하고 비교 동기 차대 공식 활용하고 그래서 1번 끝났어. 2번 통계 그래프 설명하고 그리고 대지기내 그리고 대지기내 대지기내 공식 활용해서 글쓰기하면 돼. 400자 이내로 다음 이거 주위반제제로 쓰는 거 주위반제제 실입대 공식은 그냥 주위반제제야. 주위반제제로 3번 문제를 푼다. 이렇게 대비하면 공식대로 대비하면 된다. 선생님 그러면 실입대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기출문제만 열심히 풀면 되나요? 아니다. 기출문제 10월달에 시험칠거다. 그러면 9월달에는 뭐해야 된다? 기출문제 풀어야 된다. 그리고 시험치기 전에 예상문제 준다면 예상문제 풀어보면 된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8월달 지금 다급하지만 뭐 버튼해라? 기초버튼 다시해라. 기초가 중요하다. 선생님 왜 기초가 중요한가요? 너 이거 기출문제 풀어봤자 이 공식들 적용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기출문제 본다고 해서 이거 이렇게 풀리니? 아니야. 기초가 있어야 돼. 즉 독해하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그래서 기초과정 광위를 봐야 돼. 그게 뭐야? 스텝 1이야. 내가 이 기본속성 강의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기본속성 강의 여기서 1강 스텝 1 1권이야 1권 1권에서 1강 2강 3강이 독해법이야. 이거 꼭 보세요. 1강 2강 3강 비문학 독해 문학 독해 통계 그래프 독해 써줄게. 비문학의 독해 방법이 1강에 있어. 문학의 독해가 2강에 있어. 통계 그래프의 독해가 3강에 있는데 이거는 독해법은 실입대 가려면 반드시 알아야 돼. 그리고 선생님 실입대 갈 건데요. 그럼 당연히 이제 뭘 해야 되느냐. 4강에 가서 비교하는 공식 알아야 되고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유형을 알아야 돼. 그리고 선생님 저기 2번 문제가 설명형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5강에 설명 비판형이 있다. 5강에 설명 비판형이 있다. 6강에는 대안 제시가 있는데 이건 점프해도 된다. 대안을 구하라. 이건 잘 안 나오니까 실입대는 7강에 주장하기 있다. 이걸 봐라. 최소한 1, 2, 3강 독해법과 글쓰기 공식 유형 공식 해가지고 4, 5, 7강은 실입대가 봐야 된다. 이건 반드시 봐야 된다. 그리고 기출문제 넘어가면 되나요? 넘어가면 된다. 이제 넘어갔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넘어갔는데 뭐에서 버벅거릴 거냐면 통계 자료 그래프 2번 문제에서 버벅거릴 가능성이 높다. 선생님 이거 버벅거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버벅거리면 2권에 가면 스텝 1 이게 이 책이 빨간 책이야. 이 책이 빨간 책이고 1권이 2권이 파란 책이야. 이거 파란 책. 이게 전부 다 스텝 1의 기본 속성 강의야. 2권에서 2권에서 통계만 정리해놓은 강의가 있어. 통계. 그게 4강 5강 5강 6강 7강 5강 이거를 안기하면 된다. 이 강의 내용을 안기하면 이 그래프를 쉽게 풀 수 있다. 전부 여기서 나온다. 이 안에서만 이게 나온다. 확실하다. 이것만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 뭐가 있어? 스텝 4 해가지고 대학별 대학별 파이널 대학별 파이널 시립대 강의를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 9월달부터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8월달 안으로 이거 하세요. 8월달 안으로 이거 하시고 선생님 저 다 했는데요. 그럼 너 이거 들어오세요. 기출문제. 들어오는데 들어오기 전에 통계 보고 오세요. 통계. 그래야 이거 잘 정확히 풀지. 그래서 시립대는 스텝 1에 1권 강의 빨리 보고 2권 중에서 4, 5, 6, 7 강만 빨리 보고 그리고 기출문제 스텝 4 대학별 파이널 시립대 파트를 들으면 된다. 직접 네가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써봐야 돼. 그리고 어떻게 돼? 예시 답안 100개 써봐야 돼. 대학적 예시 답안은 너무 길게 돼 있고 그거 글자수도 안 맞아. 그래서 박교 선생님 예시 답안으로 쓰란 말이야. 이게 시립대를 대비하는 방법이다. 자 지금부터 시립대 고고씽!